영상에서 구독 버터잼을 투자합니다 일단 턱으로 가득 채운 버터잼 거기에 땀빵 버터잼을 배우고 있는거죠? 그러면 여름부터 되는거야? 응 한쪽엔 땀콩 버터잼을 발라줄게요 땀콩 버터잼을 달고 치아! 찰떡이들 하얀스님은 덥밥 좀 보세요 응 수영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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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이도기 응 평화에도기 아이고 개미 원래 아니야 얘는 왜냐면은 저 소나무 꽃 그거 떨어지는 거야 이제 바닥에 앉으세요 아 진짜 다 맛있어 야외에 오니까 좋지? 이거 맛김밥이 네모지? 네모야? 지렁이 널 치잖아 할머니가 지렁이를 볶아서 거기다 쌌어? 맛있지? 김밥은 안 먹을까? 한 번에 다 먹어? 응? 여기다 쏟을까? 맛있겠다 이거 어떡해? 그래? 맛있어? 한번 이거 먹고 싶다 나는 벌물일까 봐 빵 맛있는데? 내가 뭐야? 태연이가 발랐어? 어쩐지 맛있다 태연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? 지금 벌레 어째? 다 못 먹으면 잘라야 반 잘라서 먹어 조금씩 이제 밥을 먹기 한 번 먹으면 단백질이 더 맛있어 좀 더 맛있어 양파 양파 소세지 양파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역시 달달하니 흰쌀이 흰쌀이 바삭바삭 하... 하... 사오고는 골고루 먹어야지 재윤이 할머니 무릎이 그렇게 좋아? 응? 아 그래 앉아라 이제 학교 가면 할머니 무릎에도 안 앉을 거 아니야 그치? 재윤이가 이렇게 재윤이 해줬더니 할머니도 하라고 이렇게 해준 거야 재윤이가 묶어줬어 이렇게 할머니 옷 색깔이랑 똑같다 그치? 이따가 또 만들어줄 거야 여기 또 풀어있어? 왜 시들어서 버렸어 왜? 다시 해야지 싱싱한 걸로 나와 재윤이 웃고 재윤이 웃고 재윤이 웃고 재윤이 웃고 재윤이 웃고 재윤이 웃고 이거 알 taste 진짜로 그런게 있 Visual 하천하버리 재윤이 웃고 재윤이 웃고 재윤이 웃고 재윤이 웃고 지금부터 되는거야? 응 팔 거두면은 야 이런건 안 이쁘다 그치? 더 따지? 더 따야지 그거 가지고 뭐 만들건데? 나 팔찌 팔찌? 채연이 팔찌? 응 그래? 엄마 따자 응? 응 가자 엄마 이제 꽃 그거 만들러 가자 어떻게 만들건데? 이렇게? 또 하나 더 넣어 이렇게? 응 엄마 손에 이렇게 껴봐 어울리나 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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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i 뭐지? 아기지? 오, 집에서 주문던 손이 있었던 길이 와, 이제 먹은 길이 있던 길이 왔어요 이 길이 아기지 않나요? 여기가 너무 귀여워요 오, 깜짝이야 여기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너무 귀여워요 엄마가 너무 귀여워요 나 진짜 너무 귀여워요 오, 깜짝이야 감사합니다.